전북대학교가 가람 이병기 청년시 문학상과 최명희 청년소설문학상을 공모합니다. 총 상금 800만 원인 두 문학상 응모 자격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시나 시조 3편 이상, 소설은 1편 이상을 31일까지 전북대 신문방송사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문학상은 가람 이병기 선생과 최명희 작가를 기르기 위해 제정됐으며 대학 문학상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불치의 흐름이 불치의 흐름이 불치의 흐름이 물고기 불치의 흐름이 불치의 흐름이 불치의 흐름이